축구 황제로 불린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펠레가 대장암 투병 끝에 29일 타개했습니다. 향년 82세, 펠레는 브라질 국내 리그는 물론 월드컵과 미국 무대까지 누비며 최고의 축구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펠레의 본명은 에두손 아란테스도 나시멘토로 1940년 브라질 상파울로 인근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의 나이로 브라질 프로팀 산투스에 입단해 16살의 브라질 축구 대표팀에 발탁됐으며 1958년 17살의 나이로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펠레는 당시 6골을 넣으며 고국의 우승 트로피를 안기는 동시에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최연소 남자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 대표팀은 1962년 칠레 월드컵과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에서 통산 A매치 92경기에서 77골을 넣은 펠레는 지난 2000년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와 함께 국제축구연맹 FIFA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펠레는 또 1975년 북미 축구리그 소속 뉴욕 코스모스에 입단해 새 시즌을 뛰었습니다. 펠레는 지난 2015년 최정상에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펠레의 타겟 소식에 전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네이마르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왕관을 쓴 펠레의 사진을 올리고 펠레는 영원하다고 주모했습니다. 펠레의 딸인 켈리나 시멘토 씨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펠레의 손에 잡고 있는 사진과 함께 영원히 사랑합니다.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